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 그리고 아이온큐의 신규 목표가 설정, 그리고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협업 현황 등 몇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양자컴퓨팅의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라는 부제를 붙여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터 개발 결심을 밝혔습니다. 주요 양자컴퓨터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져 있는데 5년 내에 50큐비트급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고 15년 내에는 양자인터넷도 구축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양자컴퓨팅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산학연은 6월 9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이와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참고로 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개발한 상태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년은 2026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를 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만이 50큐비트가 넘는 양자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3위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분야에 5년간 490억을 투자하고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통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금 역시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빠르게 추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뭐라 했냐.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의 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 기술 수준 인력규모를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이지만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현재 주요국의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 동향을 보시면 미국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구글은 이미 53큐비트를 2019년에 내놨고 IBM은 127큐비트를 올해 내놨고요. 아이온큐는 32큐비트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광자일 겁니다. 아마 21년에 내놨고 이제 이 외에는 주요 나라들인데 영국은 25년까지 100큐비트 개발하겠다 했고 핀란드는 50큐비트를 2024년 호주는 100큐비트를 2030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30에서 40큐비트까지 올해부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국은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가 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죠. 현재 참여기업 현황을 보면 수요기업 이건 양자컴퓨팅이 필요한 기업들에 LG전자, LG화학, LGCNS, LG이노텍, 형기차, 삼성디스플레이 등등이 있고 그 외에 유관기업들로 소프트웨어, 컨설팅기업, 클라우드기업,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성경관대, 유니스트, 키스티 등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 운영, 협력기업 등이 긴밀하게 협업할 예정이고요. 해외 유수기관과도 전략적인 파트너십 및 국내 산업계 적극적인 참여 지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양자기술 관련 산학형 교류, 협력의 장으로 지난해에 만든 미래양자융합포럼이라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양자주간을 개최를 합니다. 퀀텀 위크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온큐의 김정상 교수님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중에는 양자특화대학원도 개소를 할 거고 한미정상회담 때 또 양자컴퓨팅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양국 간 퀀텀 워크숍을 6월에 개최를 하고 양자기술 협력센터도 설치하는 등 한미 간의 이런 전략적인 양자컴퓨팅 동맹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양자컴퓨터 전쟁이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시급성을 깨달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좀 느리고 규모도 작은 게 저는 좀 걱정이 되지만 이런 스텝들이 시작이 됐으니 이왕에 하는 김에 더 큰 투자를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해서 5차 산업혁명, 양자혁명에서는 좀 앞서가는 그룹으로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아이온큐 목표가 설정이 나왔습니다. 니드햄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성장기업들을 위한 자문서비스,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데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 회사로 뉴욕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도 인정받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소속 퀸 볼튼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바이레이팅을 주면서 목표가를 9불을 냈습니다. 현재 5, 6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내줬고요. 이 볼튼이라는 애널리스트는 tipranks.com 이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는 사이트인데 탑 25 애널리스트 안에 손꼽히고 연평균 수익률이 45%에 추천했던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72%나 되는 뛰어난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온큐에 대해 9불을 줬고 특히나 리게티에 대해서는 더 후하게 줬습니다. 바이레이팅에 목표가 11불을 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입니다. 그래서 퀸 볼튼 니드햄 소속이고 여기 성공률,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 있죠. 이외에 아이온큐에 대해 현재 유효한 레이팅과 목표가를 보시면 5월 17일에 벤치마크라는 곳에서 바이레이팅에 15불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계속 낮췄어요. 처음에 20불 후반대에서 20불 그리고 지금에는 뉴트럴 중립 레이팅에 10불을 줬고요. 그리고 니드햄이 9불을 줘서 지금 평균 목표가는 11불 33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 2배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월스트리트는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온큐의 현대자동차 협업에서 이제 자율주행 개발로 파트너십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스콥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 표지판을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43개의 서로 다른 도로 표지판을 가지고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양자 머신러닝 모델로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개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양자 컴퓨터로 옮겨갔을 때 여기서 16큐비트까지 활용을 했다. 아직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은 수준이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 과제가 이제 물체인식인데 여기에는 경계상자 예측과 물체 분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상자 예측이 뭐냐. 차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배경인지 하늘, 빌딩, 나무인지 판별을 하고 이것이 가능해야 이걸 없애버리고 핵심 물체를 판단할 수 있겠죠. 핵심 물체에 대해 박스를 이렇게 이미지 안에 그리고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과제가 물체 분류인데 이 박스, 그려진 박스에 어떤 종류의 물체가 등장하는지 AI가 알아야겠죠. 사람인지 차인지 개인지 보행자인지 이 세 가지가 다 이뤄져야 물체 감지 알고리즘을 완벽히 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게 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아직 연구는 초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먼저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한 다음에 아이온큐 아리아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현재 양자 컴퓨터는 크고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량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더 강력해지고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를 더 적게 만들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초단도체 방식이 가지지 못한 아주 강력한 장점이죠. 이온트랩 방식에. 소형화를 시켜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 전투기나 배나 움직이는 모든 것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항상 하드웨어 개발이 되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개발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래서 빠르게 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의 큰 냉장고 사이즈를 가진 CDC6000이라는 슈퍼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워드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인 초기 텍스트 에디터인 O26이라는 게 개발돼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쓰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느리고 구렸지만 요거와 별개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즉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로 쓰여질 수 있는 위대한 책들을 계속 썼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더 좋아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언큐가 하는 얘기는 아직 사이즈도 크고 초기세대 컴퓨터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아이언큐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가 더 작아지고 더 견고해지면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놓으면 차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같이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확장성을 가지게 되고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이를 잘 활용해서 현대자동차가 속한 섹터에서 앞서가기를 선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아이언큐가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 라고 전달을 하면서 이 소식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의지와 이런 행동을 드디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양자 컴퓨팅 경쟁은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이다. 초기 단계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이언큐와 같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미리 집중하는 기업이 나중에 더 크게 수익을 내고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